지난 토요일 선두 울산을 상대했던 대구FC는 무승부로 승점 1점을 챙기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특히 컸다고 하는데 자 이 최원군 감독은 특히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며 최근 4경기 1득점에 부진을 보인 공격진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지 뭡니까용? 대구FC 최원군 감독! 에그 골을 놓치면 더 분발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 참 불허답지 못합니다. 뭐 그래도 기회는 줄 겁니다. 대신 슈팅 연습을 천번이 천번 하더라도 인천전에서 또 기회를 줄 겁니다. 공격 차원이 뭐 없기 때문에 참... 라며 화를 참지 못해서용. 화는 나는데 요원소 외에는 마땅한 대안도 없으니 그 화가 더 날 법도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멘